지난해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의 분양 물량은 물론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6만 8,633가구로 2022년 8만 7,170가구보다 1만 8천 가구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 2020년 10만 9천여 가구에 달했지만 지난해 7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는 등 꾸준한 하락세입니다. 올해 분양 예상 물량은 5만 9,850가구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공사비 상승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건설자들이 신규 분양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분양 물량뿐 아니라 입주 물량 감소도 예상됩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3만 3,870가구로 작년 15만 9,600여 가구보다 2만 가구 가까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과 입주 물량 감소는 전셋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가격은 5개월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사태가 업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전셋값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species inteiro 두 결정 두 결정 발정 이동 위험 stakeholder 반대